시청자분들도 일주일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2, 3회씩 따라하시면 건강관리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시작한 당뇨를 이기는 운동법 프로젝트. 그간 꾸준히 운동해온 이용주 씨의 최종 성적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긴 프로젝트였는데. 몸도 가벼워지고 당도 어느 정도쯤 많이 내려갔고. 약물을 뽑는 것도 많이 줄어서 추사기가 남을 정도예요. 오히려 지금 같은 마음을 초심을 잃지 말고 잘 관리하시면 더 건강해지시고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보람됩니다. 이렇게 아주 결과가 좋아서. 5개월 전 운동량이 거의 없었던 이용주 씨. 당뇨운동 프로젝트 후 131일이 지난 지금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모두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운동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며 혈당은 감소하고 인슐린 분비량도 줄었다. 최장의 부담을 던셉니다. 지난 5개월간의 운동이 결실을 맺었다.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 정도 나왔던 거고 한 5 정도 떨어졌던 것이 지금은 절반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도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런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내장지방이 개선돼서 그런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뛰잖아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 그게 12km예요. 시속 12km. 그리고 7km면 걸을 수 있는 정도죠. 내가 빨리 이거 잡고. 그게 시속 7km의 걸음이에요. 당뇨운동 프로젝트 시작 당일. 생수병을 이용한 운동법 몇 가지를 배웠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다. 오직 의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운동법이다.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시되 자극되는 부위들만 신경을 쓰셔서 내가 어떤 동작을 지금 해야 되는가. 이거 할 때 어깨 쪽 이쪽 등이 같이 이렇게가 아니라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핀 거예요. 열심히 핀 거. 항상 신경을 꽂 주시고 하시는 게 있어요. 얘를 좌우로 흔들 거예요. 이때 이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배심을 되게 꽉 주셔야 돼서 있는 힘껏 흔들어주시면 돼요. 도구가 간단하다고 운동까지 쉬울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조금만 더 하면 땀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에 있는 무게중심을 앞으로 발 앞으로 쭉 밀어서 까치발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밑으로 쭉. 위기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원장담하는 선생님만 믿고 운동을 굳게 결심한 이웅주 씨. 당뇨도 또 이거 횟수를 줄일 수가 있구나. 다 인슐린 횟수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한번 내가 그거 지켜서 한번 해보고서 진짜 인슐린 횟수를 줄일 수 있다면 나한테 큰 소득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영상에서 이런 고난을 가지고 있다면 나한테 큰 소득이 없듯이 되어져요.